탁! 이렇게 탁!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극진공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나 적어줄게. 하나 적어서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시합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못 지는데 기대나지 마라. 탁! 이렇게 탁! 뭔 말인가 아나? 모르겠습니다. 자 우리 지원이 이걸 다 이게 이제 앞으로 너의 그거다. 의지다. 알겠습니다. 투지 천승. 투지로 하늘을 이겨라. 하늘을 이기지 못하겠지. 그치?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가보러 사는 길을 바랍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집에 걸어놓겠어.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하늘을 수고 많으세요.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주 보자. 고마워. 고마워요. 아멘